18세기는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도보해협 건너 이웃나라죠 영국 그러한 비극적이고 급진적인 사회 변혁의 진통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듭니다 그러나 그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것은 기독교 부흥운동입니다 기독교 부흥운동, 존 웨슬리, 조지 휘필드 이러한 분들의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영국 사회는 아주 완만하게 또 성공적으로 변화를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한 사람 조지 휘필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에 목사 한 수를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에 그거 들은 사람들 15명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진짜 정신이 획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고 은혜가 너무너무 충만하니까 반응이 굉장히 열광적이고 뜨거웠겠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15명의 사람들을 지켜보던 주변의 사람들이 저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까 오죽하면 영국의 교회가 이분에게는 교회 목회를 맡기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전부 미친 것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겁이 덜컥 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는 야외에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런 공간 울림도 좋고 또 딱 이렇게 함께 여유롭게 딱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야외 시끄럽습니다 어수선합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 앞에 설교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뒤집어집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짓고 그렇게 주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 받고 은혜를 누리더라는 겁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심지어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뜨겁게 뜨겁게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들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막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을 했다는 거예요 다 집으로 병원으로 막 그렇게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억수로 비가 오는 날에는 수만 명이 꼼짝도 안 하고 그 조지 피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물에 빠진 생지처럼 들으면서도 은혜로 너무나 충만하고 가슴 그 심령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자복하는 역사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설교 다 끝난 다음에는 그 밤새도록 장대비 맞으면서도 거기에서 계속 울면서 울면서 사람들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러니 이 조지 피필드 목사님 정말로 그는 미친 사람이었고 그는 또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 것과 같이 그렇게 정말 성령에 충만한 능력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오해를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때때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예배합니다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에 나가가지고 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냥장 발발발발 거리면서 그렇게 흩어져 주님 전합니다 신앙생활의 성도들이 전념에 전념을 다합니다 성령을 충만을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또 불신자들이 바라보면 저거 도대체 왜 저러냐 저거 미친 거 아니냐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녔지 않습니까 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아주 대단한 학자였는데 그 열혈 신학생들이 신학교 뒷동산에서 뜨거워가지고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막 철야기도 하고 막 소리소리 지르면서 쭉 이르사면 이분이 막 역정을 얼마나 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귀먹어리냐 왜 이렇게 악수구야단들이냐 이러면서 굉장히 짜증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과 성령 충만 누구나 겪는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와 때로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과 성령 충만 이거 체험하지 못한 채 그냥 비난 안 받는다 오해 안 받는다 아이 뭐 됐지 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오해를 좀 받고 비난을 좀 받아도 성령 충만하고 영적 체험을 정말 깊이 깊이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백배 낫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얻는 신령한 유익이 너무 큰 겁니다 주님 정말 뜨겁게 만나는 것이고 세상은 할 수 없는 이 기쁨이 마음을 사로잡는 겁니다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소가 442장이지 않습니까 저 장미꽃 위에 있을 그 후렴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의 뜨거운 신령한 영적 교제 가운데 누리는 기쁨 신령한 기쁨 이거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 이거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호가 뭔지 벌써 가물가물 하시죠 코로나에게 시달려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이제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한 해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달 남았어요 아직 지금이라도 여러분 정말 집중력 있게 주님을 사모하고 집중력 있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성령이 은혜 마음과 심령에 기름 부어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과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성령의 기쁨과 충만한 신령한 영적 체험 우리가 누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많은 오해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분이 받으신 오해와 비판이 무엇인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아마도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 주로 베드로와 안드레이의 집에 예수님 그렇게 자주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그날도 지금 그 집에 계셨겠죠 식사를 하셔야 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그냥 밀려 들어오니까 식사도 못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 여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는 와가지고 붙들어 가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붙들다라고 하는 헬라우 단어는 체포하다 범죄자를 체포하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겁니다 체포하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이 정황을 살펴보는데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이미 일찍 세상을 떴을 것이다 이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다들이시잖아요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맏형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어느덧 호련히 집을 떠나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그건 괜찮아요 어쨌든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 꼴을 보세요 다 그 시대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하층민 중의 하층민들 불황무식한 어부들입니다 또 그 옆에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인간은 매국노 노릇하던 세리가 아닙니까? 이런 가장 무식하고 못나고 정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러한 부류를 줄줄줄 끌고 다니는 그 모습을 보니 한심한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런 겁니다 또 거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아주 급진적이잖아요 그 당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행하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그 시대에 종교적인 집단 그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과 제사장 그룹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것은요 너무나 신성모독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그저 자기들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사사건건 그들과 부딪히는 그러한 예수님의 현실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예수님 출신이 어딘지 예수님의 집안 사정이 어떤지를 아는 그러한 사람들로서는 야 저거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정신이 어떻게 돼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가 수근수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들려온 거예요 거기 계신다 그러니 야 저렇게 놔뒀다가는 우리 형이 우리 아들이 이거 무언가 큰일 나겠구나 잡으러 간 겁니다 집에 데리고 간다고 근데 그들만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심각한 오해와 비난을 했던 사람들이 있죠 2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월 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당시에 예수님께서 병 얼마나 많이 고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귀신을 축출해 내셨습니까 근데 귀신이 쫓겨나갈 때 여러분 고의고의 그렇게 나가나요? 여기서 여러분 옛날 언젠가 귀신 쫓겨나가는 거 그런 거 같이 또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구경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귀신 쫓겨나갈 때 여러분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그 사람을 그냥 끌어내리고 인격 다 파탄 내고 그렇게 악독한 짓을 하던 그 귀신인데 이 예수님의 능력에 의하여 쫓겨나가니까 가만히 나가기가 억울한 겁니다 발악을 하니까 이 사람이 귀신 쫓겨나갈 때 막 개거품을 질질질 흘리죠 발작이 일어나죠 막 발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 산에 들인 공후에 그 아주 고급한 종교 집단 탁상용론을 주로 하면서 율법의 작구를 그냥 해석해 나가면서 요거 맞다 요거 틀리다 하면서 그렇게 입씨름만 주로 하던 그러한 겉만 번들어 하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의 눈에 바라볼 때는 그 귀신 쫓겨나가는 그 예수님의 그 축사의 현장은 이건 혐오스러운 겁니다 이건 너무나 더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이끌어서 바할세불이다 이 바할세불이라는 말은요 파리의 대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파리의 대왕 더럽다는 거예요 이 바할세불은 또한 마귀라고 하는 것을 이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로 가면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거 마귀형으로 사로잡혀서 저희라는 거 아니냐 저거 귀신 강력한 귀신의 힘을 빌어서 약한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비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희대의 당자였다가 거룩한 성자가 된 어거스틴 그가 자기 친구 알리피우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학식 있는 자들은 문빗장을 찾으러 더듬더듬 거리는 반면에 단순하고 가난한 자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말과 같이 예수님 당시 그 종교적인 탁상공론하면서 영예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석유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들의 생각과 추측으로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 바할세불이다 저거는 귀신의 힘 빌려서 귀신 쫓아내는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들어내죠 그러나 반면에 단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묶여있는 결박이 풀려나가고 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자유를 격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석유관들에게 정면으로 반박을 하십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는 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첨예화됐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막 그냥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이건 무역 분쟁의 차원이 아니라 패권 경쟁입니다 세계 최강대국을 구가하고 있던 미국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굴기하면서 나아오고 있는 이 중국의 도전을 이걸 그냥 꽉 꺾어버리려고 하는 패권 경쟁이 지금 치열하게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의 대중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중국 내 소수민족들이 공기를 해가지고 독립을 막 하려고 하게 하는 알게 모르게 그것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 주류인 한족 이외의 티벳이라든지 여러 민족들이 소수민족들이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그 압제 아래에서 지금 겨우겨우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금은 힘으로 누르고 있지만 만약에 소수민족들이 저마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독립을 쟁취를 하면 중국은 그 순간부터 여러 나라로 그냥 다 갈래갈래 찢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국 공산당이 힘이 완전히 확 꺾여버리고 쪼그라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나라의 분쟁이 일어나면 나라가 망하죠 가정의 분쟁이 일어나면 가정이 망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강한 사탄이 약한 사탄을 뭐 친다 쫓아낸다 이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사탄의 세계가 나라가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석유관들이 한 말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범죄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경찰력이 총동원돼가지고 그 조폭 우두머리들을 그냥 다 검거를 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 조직들이 다 와해가 되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 우두머리들을 이걸 결박을 못한다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마귀의 세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사탄을 결박하셨기 때문에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 역사하는 그 마귀의 쫄개들인 귀신들 이것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하여 쫓겨나가는 일이 생기고 고통받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까지 쭉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 하나를 툭 던지십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이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알잖아요 어떤 죄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등 뒤로 던져버리신다 이거 우리가 믿고 이거 우리가 확신하죠 그러나 이 우리의 믿음인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죄 중에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죄 중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그게 뭐냐 성령 모독죄라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것입니다 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 그게 있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종종 성도님들 중에서 혼란에 빠지는 분들이 계세요 두려워하는 분들 마음이 깨림직한 분들이 계세요 내가 정말 이거 혹여나 내가 구원받는 죄를 범한 거 있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내가 이거 혹시 범한 거 있지 않을까 은연 중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을 가지는 분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공동작품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겁니다 예정이지요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부의 계획을 실행하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십자가로 실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각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복음을 들었어도 예수께서 나 위에서 십자가 죽으셨다 아이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냥 콧방귀 끼고 그냥 소귀의 경이 끼식으로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어요 때로는 반발해요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자꾸 시끄럽게 구우냐 교회는 그런데 그날 따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데 내 마음이 울려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열리고 마음에 그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확 심겨지면서 눈물이 흐르고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 위하여 죽어주셔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하면서 주님을 찾고 그래서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에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능력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자꾸 행하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의 역사를 거부를 합니다 아주 완고하게 거부를 해요 마음을 철벽과 같이 닫아버린 채 그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이걸 차단해 버리고 이것을 튕겨내 버립니다 자꾸 이 완고한 태도와 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스스로 스스로 이것을 단절시켜 버리고 거절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영원한 죄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요지가 지금 뭡니까? 석유관들이에요 지금 석유관들은 예수님 안에서 막 역사하시는 너무나 귀중한 구원과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베푸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이거 바할세불이다 이거 귀신의 영이다 성령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성령을 고의적으로 모독하고 끝내 회방함을 통해 가지고 자기들이 받아야 할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스스로 거부해 버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히 스스로를 죄 가운데 가둬버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심판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가론 유다가 또 있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그렇게도 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은혜 많이 받았는데 이 인간은 정치적 메시야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안 맞으니까 결국에는 예수님 팔아넘기고는 나중에 찔리죠 마음이 내가 내 스승을 팔았구나 이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터치를 주시는 건데 그럼 회개했어야죠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했는데 그것이 찔리니까 그 순간 통에 자복하면서 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도로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론 유다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찔림 받지만 그걸 회개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걸 거둬 팽개쳐버리고는 스스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습니까? 그 구원의 복음 그 회개의 복음에 대하여 튕겨내버리고 스스로를 영혼한 죄와 저주와 심판의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 학장이었고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웠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존 오웬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한번 착할 보세요 그리스도는 거룩함을 위한 은혜의 자원인 십자가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로 복음을 따라 살 힘을 도와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셔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귀한 분이 미국의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평생을 신앙으로 권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죠 정말 신앙으로 주님 성경에서 살던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임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아들이 그 침상에 빙 둘러서 가지고 엄마 이제 돌아가시는 거기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제 숨이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힘을 다 주어져 가지고 첫째 아들부터 넷째 아들까지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는 굿나잇 잘 자라 이건 뭡니까? 다시 보자는 거예요 굿나잇 내일 다시 보자 눈 뜨면 보자 그런데 넷째 아들에게는 굿바이 잘 있어라 안녕 그렇게 인사를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넷째 막내 아들이 이게 충격을 받았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엄마 엄마 왜 형들한테는 다 굿나잇이라고 하고 왜 나한테만 굿바이 라고 해 나한테도 굿바이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굿나잇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가 눈물을 이렇게 쭉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엄마가 흘리면서 말하기를 아들아 너 형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는 나와 함께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내가 굿나잇 눈 뜨고 다시 보자 얘기했지만 너는 예수님 안 믿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너를 보는 거야 그래서 너에게는 내가 굿바이 라고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어머니가 그리고 이 아들도 눈물이 그때 터져 나오는 거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머니의 그 말은 진리가 아닙니까?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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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예수님 믿을게 나도 예수님 영접할게 나에게도 굿나잇이라고 했죠 그러자 엄마가 미소와 함께 기쁨의 눈물을 한 줄기 흘리면서 그래 내 막내 아들아 굿나잇 또다시 보자 그리고는 임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도 역사를 해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좋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늘 우리 마음에 모셔드려야 하고 그분께 감사해야 하고 구원과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음에 복을 받게 하셨음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의 대소사의 정말 결정과 선택의 순간순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는 이게 안 돼요 뭐가 정말 제대로인지 앞으로 할 수 없는 우리 있기 때문에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상황 정말 코로나 불로 우울증이 막 생기고 너무 힘들고 도대체 이게 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답답한 이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을 좀 일으켜달라고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때로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기독 가운데의 성령께서 아주 그냥 인사이트가 딱 떠오를 수 있도록 하시고 우울하고 낙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성령의 위로와 소망 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세상과 나와 죄와 마귀를 이길 힘과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끌어가시는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끌어가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데 이 교회 시대 지금이죠 이 교회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기름붐 그 이후로부터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은사를 부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우리 로하여금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로하여금 도전해오는 모든 시대의 정신과 죄악 가운데 맞서 싸워 이길 힘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역경과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몇 교육자분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회귀하고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육자분이 가수인 가수 차도균 씨의 이야기를 알려줬습니다 차도균 씨 좀 연세가 작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저 정도 또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는 분들입니다 이 차도균 씨는요 한국의 비틀즈라고 그때 불리웠습니다 70년대 그때를 풍미했던 한국 최초의 그룹사운드라고 말할 수 있는 키보이스라고 하는 그룹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드럼도 치고 보컬도 했던 분이에요 거기에 윤한기 목사님이 함께 했었습니다 이분들이 불렀던 우리 잘하는 노래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별에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모르세요? 해변으로 가요 전설적인 노래 아닙니까? 원래 이 차도균 씨는요 독실한 불교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요 2001년도였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는 예수쟁이들, 교회, 예수 너무너무 싫어해가지고 교회가 딱 십자가만 보이면 이렇게 가다가 길도 돌아가지고 안 보이는 대로 갔던 그런 분입니다 그 정도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는 예수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꿈에서도 너무너무나 따뜻하게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꿈을 꿨어요 깼어요 그런데 깬 그 순간 가수니까 많은 음악을 들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또 들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자꾸 떠오르면서 그때부터 입 안에서 계속 맴돌돌하는 겁니다 계속 막 떨쳐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후배 음악가가 자기를 교회로 한번 가보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그래 가보자 해서 갔는데 그날 첫 번째 예배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내가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가 믿고 뒤집어집니다 그때부터 180도 바뀌어요 180도 이 차도균씨는 그 이전까지는 연예계에서 술, 담배는 차도균이야 이 공식이 성립이 됐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부로 그 공식이 깨져버립니다 이분 예배의 성경공부에 전심으로 출석하고 예배에 올 때마다 30분 전에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기도쟁이로 소문이 나게 되더래요 나중에는 성경구절을 천 개를 외웠습니다 입만 딱 열면 줄줄줄 나오게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진 거죠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음악에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그냥 세속음악만 주구장창 부르고 밤무대 뛰면서 그냥 돈 버는 재미에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후부터는 이분이 음악이 바뀌었어요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가사가 아까 불렀던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해변으로 가요 나는 나는 행복에 묻힐 거예요 이거잖아요 그런데 가사를 개사를 해가지고 이분이 부르는데 은혜 쏟아지는 성전으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성령이 넘치는 성전으로 가요 성령으로 성전으로 가요 뭐 이러면서 나는 나는 기쁨이 넘칠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작업 했지 않습니까 종교 교육하고 나서 복음을 노래로 이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독일 민요 같은 거 이런 게다가 성경의 내용으로 개사를 해서 넣어가지고 우리의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간증집회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그거 찬송도 하고 이 차도균 씨가 말합니다 인생 후반전에라도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차도균 씨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경중의 차이는 있어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모두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 믿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지금도 신앙 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백성된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이냐 그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 볼게요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간 사람 구원의 백성에 누리는 사람 그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가 되는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식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9절도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오 나그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멤버의 하나님의 가정의 멤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의 권속이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집의 권속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식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는 자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렇게 귀하신 성령님 이분과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으쌰으쌰 인생길 달려나가는 주의 사람 되어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과 권고함 속에서도 돌파해 나가고 역경을 극복해 나가고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마귀의 도전을 돌파해 나가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또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위로 가운데 우리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 힘있게 전진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구해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천만하게 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매순간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의 인생 발걸음 속에 가장 풍성한 은혜로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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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